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사물학평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되게 어려웠죠? 제가 괜히 어려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이번 시험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. 특히나 제 제목 보시면 아시죠? 저 현장에서 물론 저 문제풀이 강좌 하고 있고요. EBS 강좌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시험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휘가 정말 어려웠고요. 많은 학생들이 아마 어휘 때문에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. 이게 뭔가 읽고 싶어도 읽다 끊기고 읽다 끊기는 일이 반복을 했을 거예요. 또 하나가 해석력이 문제였습니다.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. 어휘도 어려운데 문장 자체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풀이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답의 근거는 금방 찾는데 근거만 찾고 이제 근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. 또는 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틀리는 건 매한가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라는 게 1학기 끝날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. 어휘하고 해석력 공부가 필수입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어 요번 시험에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이게 작년 수능이고요. 이게 올 3월 학평입니다. 어 정답률 60% 이하 문제가 몇 개 나왔는지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 60% 이하 문제가 작년 수능에는 8개였고요. 요번 학평은 13개예요. 아 이게 5개가 많아진 게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. 자 특히나 어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이라고 하죠. 오답률로 따졌을 때 지금 정답률을 써놓은 건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작년에는 빈칸의 41%에서 쭉 57%까지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정답률이에요 이게. 근데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휘 와 어마무좌하죠. 24%입니다. 자 그 다음 42% 47% 쭉 이렇게 들어가는 글이에요. 자 뭐냐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엄청나게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시험인 건 맞고요. 요번 시험에 잘 본 학생들은 정말 시험을 잘 본 겁니다. 요번 시험에 1등급 나온 학생이 작년 수능을 한번 풀어보세요. 반드시 1 넘게 1 넘게 1밖에 안 나오죠. 1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작년 수능이 되게 유명하죠. 물 수능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좀 욕도 많이 먹었죠. 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했는데 너무 실패한 시험이 작년에 수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험인 게 맞아요. 근데 작년에가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너무 어려워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는데 요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자 6, 9 수능에서의 난이도였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추는 게 기본이겠죠.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쉽게 나올 수도 있죠. 그건 아무도 예상은 못합니다. 그런데 작년 수능에만 요 정도였고 나머지 시험이 보통 요 정도였으면 아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. 특히나 절평이라고 많이들 무시하시는데 어휘 암기하고 해석 공부가 된 학생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휘하고 해석 공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. 평균 지문 길이 자 요거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 지문이 보통 17줄만에 마침표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3원 빈칸이 17줄만에 나왔다. 자 요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어 N생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고2에서 고3 넘어온 이제 예병 말고 이제 현역 학생들 고2 때 모의고3 평균 15줄 정도 됩니다. 지문이 각 지문보다 고2 때보다 고3 때가 평균 2줄 정도가 다 길어요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지문이 2줄 정도씩 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총 25개거든요. 그러니까 장문독회는 어 문제가 2개 3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 리딩 문제가 28개지만 25개 지문이 2줄씩 길어지면 50줄이 길어진 거예요. 그럼 고2 때처럼 문제를 풀게 됐을 때 50줄이 더 많은 지문을 읽어야 하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3문제를 더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고2 때 공부 제가 시간 제공 문제 풀었을 때보다 같은 시간 안에 3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러면 읽기 속도가 문제인 거죠. 평균 2줄씩이 길어졌으면 내가 50줄이 길어졌으면 3문제를 더 풀어야 될 시간이 나왔어야 되는구나. 그러면 읽는 속도를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해석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의미 있는 게 이거죠.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는데요. 68개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원래부터 이제 목적이나 아니면 심경이나 그래프 일치, 불일치는 문장이 3줄 이상 넘어가는 게 원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준킬로라건 데이팍부터 빈칸, 순서, 무감은, 어휘 이런 문장을 다 따져봤을 때요. 평균 3줄 이상 문장이 한 지문마다 3개씩 나왔다는 얘기예요. 다시요. 질문, 문제 하나에 3줄 이상의 문장이 3개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.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해석하는 속도도 느리고요. 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일이 흔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해석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 가장 긴 문장이 이번엔 6줄인데요. 자, 이건 일반적인 문장입니다. 참고로 2020학년도 수능은 9줄짜리 문장이 나온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6줄 정도면 아, 예년에 나온 것처럼 나왔었구나 가장 긴 문장은 그러니까 한 6줄만에 마치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. 이게 확실히 고2 때하고 다르죠. 고2와 고3, 모시사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평균 지문이 두 줄씩 정도 보통 길어진다. 두 번째가 길고 복잡한 문장이 고2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. 고3 때가 되면 이제 3줄 이상 문장이 기본 문장으로 변합니다. 해석 공부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저희 조교 12명인데요. 저희 조교 학생들, 대학생들 학력 솔직히 빵빵합니다. 연대, 고대 줄줄 사탕으로 읽습니다. 우리 조교들한테 한번 너희가 좀 모르거나 찜찜했거나 까먹은 어휘 좀 한번 표시해볼래? 연대, 고대에 다닌 아이들도 했던 거.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휘가 너무 어려웠어요. 애들이 하는 말이. 자, 제 조교들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 이제 연대, 고대에 다닌 아이들 기준으로만 뽑아놓은 겁니다. 어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어휘 공부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. 어휘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근거인 걸 찾았다고 한들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. 자, 어휘 꼭 암기하시라는 거 자, 그 다음에 다시 3번 아, 2번 이거 어휘가 어려웠다는 거 3번 단어만 머리에 맴돌고 해석이 안 된다. 아까 말했지만 3주 이상의 문장이 워낙 많아스럽습니다. 그러면 1학기 때까지는요. 고민도 하지 마세요. 물론 중간고사,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에 집중하는 건 맞는데요. 문제풀이는요. 9월달 이후에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. 지금 공부는요. 어휘 철저하게 암기하는 거와 나 하루에 30개씩은 매일 외우겠다. 더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외운 것 중에 30개를 또 기억하겠다. 이게 더 중요합니다. 자, 그거와 문장에서 공부해요. 자,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 내용이 이거고요. 절평 영어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을 했는데요. 제 현장 아이들 중에서 작년에도 4에서 1 나온 학생들이 캠퍼스마다 나왔습니다.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오해하지 마세요. 지금 저 현장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. 매해 이게 절평이기에 가능해요. 이게 상대평가의 국어, 수학, 탐구 과목이라면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수험이 다 빡세게 공부합니다. 다시 말하면 친구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보다 압도적인 공부량과 집중력이 나오지 않으면 등급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런데 영어는 점수만 나오면 되죠. 공부량만 채우면 돼요. 딱 이 정도입니다. 내가 내신 기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30개씩의 어휘는 외운다. 사실 30개 외우는 거 그거 귀찮아서 그렇지 시간 없어 못 외운 거 아니에요. 제가 한참 앞에 캐스트에 겨울방학 때 단어 빨리 외우는 방법 더하기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캐스트를 벌써 찍어놨습니다. 한번 보시면 분역이 도움될 거예요.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집중으로 외울 뿐더러 한 달 정도까지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어휘는 그거 꼭 캐스트를 보시고요. 그다음에 문장 해석하는 공부 꾸준하게 하셔서 1학기 이내에 내가 물론 아직 모른 단어가 간혹 나와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는 문장은 안 나온다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그럼 문제풀이는 금방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1학기 때까지는요. 특히나 좀 내가 유명해 해석이 좀 어려웠다. 어휘가 어려웠다. 학생들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. 지금 1등급을 안전빵으로 맞은 학생들 제외하고 무조건 어휘하고 해석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. 물론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 Q&A 오셔가지고 Q&A에다가 자기 문제점 어 좀 도움을 받으면요. 저희 연구실장 두 분이 꼼꼼하게 학생에 맞게끔 커리 설명이라던가 아니면 자습할 때 이걸 공부하세요. 라던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Q&A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. 4월 학평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정수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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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